시간 끌까봐 아 다행이다 야 빨리 깨자 빨리 바로 그냥 단서 찾으러 가는 거겠죠? 예 바로 갑니다 서브도 없죠? 총 110발짜리 저건 아껴 둡시다 어 엔딩을 위해서 그리고 칼도 지금 하나 있죠 어 근데 나는 이거 도끼망치만 있으면 돼 도끼망치 하나만 더 만들어 갑시다 도끼망치 하나 더 만드는 거는 편집하겠습니다 저도 양심 있으니까 자 도끼망치 만들었구요 이제 먹을 거를 구해서 전투 준비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스 기지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 너무 재밌다 근데 게임 문제만 없으면 진짜 재밌게 즐겼을텐데 문제 투성이라 문제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헤에에 절로 가는 거야? 쇼콧도 없네? 일로 가죠 그냥 가는 김에 현금기 털어서 가겠습니다 존브 렉스 또 사게 될지도 모르니까 어 혹시 모르니까 여부를 남겨 둘째 존 털고 그렇게 시간 촉박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 생각학적으로는 하하 하자 비교해 봐 여기는 파워 좀비 없냐? 왜 이렇게 선선하냐? 술도 좀 필요하고 술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되니까 좀만 가져가고 음식 식당 있죠 여기에? Figure 푸빙 Hooper LA Bubbq 고긴 먹고 싶다 고긴 고기를 아아 나 이렇게 없었다 아이템? 이거 버리자 아 너무 많다 아이템 이것도 버리고요 행복 하나 inum 어 나 그 비싼 칼이 없네? 나 버렸나? 됐어 어 이 칼이랑 빠른 칼이랑 센 거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냥 이거 현금 인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 정부렉스 가격이 안 올라갔죠 아 야 그거를 그렇게 못 맞추면 어떡하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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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신없어 너무 게임 많이 했나봐 난 게임을 한 시간 이상 하면 안돼 너무 피곤해 어딨냐 인줄기 까먹었는데 나 위치 아 나오세요 왜 이렇게 호전적이야 고정도로는 날 잡을 수 없어 고정도 난이도의 함정으로는 취소 그만해 아퍼 어디로 가면 된다고? 아 이쪽 길이구나 여기는 많이 갔으니까 빨리빨리 가죠 내가 뭐 구해갈 거가 없으면은 그냥 편집해도 되잖아 나는 음식만 챙겨서 음식이 없네 여기 창을 하나 가져갈까? 이거 봐 아아야야야 나름 지능적이었어 뭐 특별히 챙겨갈 만한게 딱히 없죠 지금 음식도 3개 있구요 창도 하나 있고 칼도 하나 있고 그러면은 그냥 가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엔딩인데 너무 자르면은 좀 그렇지 다시 갑시다 뭐 있을지도 모르고 갈 길목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자르는 게 귀찮진 않고 어차피 난 영상을 다 보면서 자르기 때문에 귀찮다기 보다는 자르는 게 좋긴 한데 너무 자르면 좀 그렇죠 보는 사람이 정신 없잖아요 아 모르겠어 나 솔직히 나는 이제 남의 영상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야 이제 방송 방송인이면은 이제 다른 사람 영상 보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좀 좀 알게 될 텐데 그런게 아니라 내가 모르겠어 비켜봐 야 근데 세이브 너무 안했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세이브 저희가 한번 하고 올까? 그래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세이브 하고 오자 아 비켜봐 진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세이브 하는 장품만 자르죠 어 저기인거 가죠 저기 자 세이브 하고 왔구요 아 자 빨리 진행합시다 금방 끝나겠는데 진짜 엔딩인데 이제 슬슬 일로 가면 되나보죠 여기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가는 거냐 그런 세세한 설정은 적용시키면 안되지 이런 게임에 이런 병맛 게임에 이어 넘어 빨리 붐 해버리기 전에 가자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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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타고 가고 싶은데 나 갈 수 있겠다 타고 갈 수 있겠다 야 이렇게 예쁘게 또 안착해 두면 내가 너무 황송하지 너무 좋다 야 이번 투에서는 원처럼 이렇게 타는 거를 자주 안 탔기 때문에 절로 가는 거야? 아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어 잠깐만 이거 먼 거냐? 어 이거 좀 거시기한데? 어 약간 널널하긴한데 왜 커서 드리프트 여기서 가는게 좀 적다 여기서 이제 가로질러서 가는게 더 적네 이렇게 내구도가 있을테니까 함부로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너무 운전 잘한다 진짜 미쳤다 진짜 위로가자 아 위로가면 안되겠다 자 살짝 너만 야 어디야? 왜 이렇게 멀어? 아 그렇게 멀진 않네 흐흐흠 좋아좋아 일로 내려가 니가 덜 부딪히지 그냥 떨어졌는데 쾅하고 터졌으면 끔찍했을텐데 좋아 아 길목마다 있네 차가 야 센스가 있구만 저기 아이템 보충하는데도 있어 여기인거 같죠? 여기인거 같죠? 뭐야 어디로 들어가는거야? 이거 아니 여기네? 여기여? 여기여? 여는 아아 저기 있구나 여는게 이거 진짜 흥분해서 나름 노리지도 않네 너무 자연스러운거 아니냐? 와 이거 썸네일감이다 좀비 라이너 무슨 주정병이 같애 아니 그 자카롱은 다신 단건 몰라도 이 좀비 그래픽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네요 개성이 조금 있네요 전작은 좀 비슷한 좀비가 많았는데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쏴버려 야 강화 좀비도 터지네 근데 좀비가 강화가 돼도 우리 쪽도 이제 우리 하우스도 TK가 열어준 거고 여긴 그린이가 열었죠 저걸 열 정도는 안되나보다 아무리 강화가 돼도 좀비가 아 일부러 들여온 건가? 벌 먹으려고? 이벤트 길었다? 싸우면 되는 거야 그냥? 올라갈 길을 내가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저거를 깨려면은 진정해봐 왜 이렇게 호전적이야 아니 미쳤나 진짜 이씨 왜 이렇게 튼튼해? 아 권총으로 이길 수 있는 애가 아닌데? 어어 피자가 하나 있어야겠어 야 뭐야 왜 안때려 아 야 뭐야 야 역시 도끼망치야 아 야 너무 못 때린다 아 진짜 들어지마라구요 아이씨 짜증나네 도끼망치를 갖고 가야돼 이게 뭐에서 난거야 이거는? 이거 뭐야? 헤엥 이게 뭐임? 총 대신 가져가자 아 창 대신 가져가자 창 안 쓸거 같다 얘네 생각에 얘는 좀 튼튼하네 이 근무하려면은 운동도 좀 해야되나봐 상당히 센편이네요 일이네요. FPS 게임하는 것 같다, 오랜만에. 불안한데? 뭐 하냐? 아니 뭐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죽어! 아 뭐 저렇게 가가지고 대화를 걸어. 황당하네. 제압을 한 다음에 대화를 하던 거 하지. 카페인 보충 해주고요. 카페인을 거르기엔 너무 피곤한 밤이었어. 보릴불따라 아동복이 조이는구만. 어 저기 총 있다. 야 저 총이 있는데 저걸 안 썼단 말이야? 활성능력 없는 총인가? 음... 이런 데서 어떻게 했었냐? 의자도 없냐? 무슨 과학자들 쓰는 데인데. 올라가자. 세이브 이번에도 안 돼 있어요. 잘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일로 가는 게 아니냐? 나 세이브 하라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겠지. 모르겠어 난. 해봐야 알겠어. 잠깐만, 잠시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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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아, 이런 총이네? 아, 나 돌아가는 게 임무구나? 어, 화염 글러브 먹는 데다. 진정도 하시구요.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방심하는 척 하지마. 어디야? 헉, 여기야? 쇼코덜 가면 되겠네, 그러면. 들어갑시다. 저거 많이 썼잖아. 제법 휘둘렀지. 야, 시뻘게 좋네. 아우. 보고하러 왔습니다. 엄마. Xenotrans. 그들은 전부 전부. Xenotrans? 근데 그들은 Xombricks. 둘 다 조금만 더. 이것들은 클랍랩이 되었고 이것들은 여기다. 이제 봐봐.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 보고 있는 것들 눈에 띄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키가 맥히고 코가 맥히다 그렇게 진지해 내용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 사람의 가격을 지키는 것 같아 이건 그냥 미쳤다 이 정보를 배송해야 돼 이 정보를 배송해야 돼 이 정보를 배송해야 돼 이 정보를 찾았다 내가 스테션을 전화해 주시길 오 뭐야 뭐야 너의 소식은 마지막으로 이 소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미안해, 너는 이 소식을 못 받을 수 없죠. 너의 놈들. 너의 돈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소식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소식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쿨하게 쏴버린 거 아니냐? 그 끈질기 돈해를? 그 끈질기 돈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두개골에 티타늄 박아놨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그런 설정 없지? 아, 얜 너무 악당인 거 같은 분위기가 흘렀어. 근데 레베카를 죽인 게 너무 충격적이야. 문 열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가자. 도끼망치 만들어야 되는데, 나. 도끼망치 만들어야 돼, 잠깐만. 어디로 나간 거야, 쟤? 좀비 열렸는데 문 열고 나간 거 아니겠지? 마지막입니다. 쫓아가는 거니까 쫓아가면 끝나겠죠? 야, 오늘 진짜 엔딩 보는 거야? 너무 황송하다, 야. 비켜! 아이씨, 간싸이. 도끼망치랑 칼만 있으면 돼. 이곳이 맞네요. 세이브 해, 하고 진행하는 거니 그냥 갑니다. 아, 진짜 엔딩인가 봐. 뭔가 좀 밋밋할 거 같은데? 느낌이. 뭔가 팡 하고 터지는 게 있겠지? 시크릿 엔딩 진짜 있나? 시크릿은 좀 오래 걸려서 싫은데. 벌써 거기까지 갔어? 참. 놀랍다, 놀라워. 나 먹을 거 많아서 다행이다. 가자! 무기 하나만 더 만들어갈까? 여분으로? 먹을 것도 많으니까. 빠른 무기도 있고 하다. 근데 이게 너무 점프 공격이 너무 판정이 좋아서 내가 이걸 필요가 없어. 빠른 공격급으로 빠르면서 상대를 완전 이제 제압을 시켜버리니까 파괴력으로 너무 판정 좋아 솔직히 말해서. 어, 바로 시작하네? 내가 잃어버렸어. 너는 어디에 있는지 볼까? 아뇨. 알겠습니다. 계속 살펴봐. 비기 보세요. 이것도 점프 공격 넣어주지. 그럼 너무 사귀라나? 오린 주스를 걸고 가겠다. 세이브도 걸을 필요는 없었는데. 세이브도 걸을 필요는 없었는데. 빨리 가봐, 빨리 가봐. 그래 갑시다. 띄워서 간 거야? 비키세요? 한 방에 안 죽는다. 쟤네. 강화 좀비 이걸로. 역시 도끼망치가 짱인가. 근데 어디 있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 저기까지 가야 돼? 세이브하고 가자 그럼. 어우씨,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마커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세이브도 하고. 뭐야, 누군데? 뭐하냐, 여기서? 뭐하냐, 여기서?